인기 메뉴가 되는 계기가 있나요? 어때요? 인기 많나요? 네, 이게 제일 많이 팔리는 샐러드예요. 거의 다른 샐러들의 비교불가? 정도? 베스트셀러 메뉴? 아니, 근데 사실 한국에서 서피셜을 그렇게 많이 먹었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인기 메뉴가 되는 계기가 있나요? 저게 제가 딱 느끼기에는 보통 한국 분들은 크랩을 일단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근데 좋아하는데 저런 방식에 껍질 채 먹는다는 느낌이 되게 좀 특이한가 보더라고요. 여기 지금 곳에 그냥 바로 튀겨낸 상태인 거죠? 네. 네, 이게 아, 이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네요. 고소한 느낌? 조금 이거 샐러드랑 어디, 미국에서 보신 거예요? 네. 미국의 미시시피 쪽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메뉴였습니다. 저 이제 그레싱은 약간 비린맛 나올 수가 있어서 머스타드와 와인 리덕션 이쪽을 많이 넣어서 그레싱을 만들었어요. 약간 좀 상쾌한 느낌이 좀 날 수 있게. 네.